출전하는 소감이 어때요? 출전하는 소감이 어때요? 출전하는 소감이 어때요? 한 달 전쯤에 PD님이 자꾸 나와볼래? 이래가지고 장난인 줄 알고 멍때리는 거 좋죠 이랬는데 진짜 신청했을 줄 몰랐어요 지금 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? 얼마나 몸을 때려야 되는 거야? 힘들까 봐 저희가 응원해요 아 하지 마세요 그냥 아 제발 아 나 진짜 오바쟁이다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저 평소에 몸을 자주 때려서 하다가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네 에이 이제 뭐 하다가 노래 불러요 흥이 많으시죠? 아니에요 아 나 정말 아 나 잘 거 같아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녀석이 잠들기 아 너무나 아르네 지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 마라톤 대회 나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